어 뭐야 슬라임 왜이렇게 커? 우와 오 대박 짱 커 우와 슬라임 왜저래? 와 닌 이거 슬라임 체력이 2천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아프리카 여러분들 지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육그략 게임입니다 자 오래가 만에 369님과 한판 승부 원빠스 럭키 메틀 어헤이 하하함 워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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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어허헝 어허헝 어허 아 힘드네 자 하여튼 오늘 우리가 만에 돌아온 원빠스 럭키 메틀인데 자 10월 31일 뭡니까 10월 31일 아.. 할로웬 그쵸? 10월 31일이 이제 할로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할로웬 기념으로 예.. 준비했습니다 어 10월 31일이 할로웬이 되있는데 어 할로윈데이니땐 여러분이요 자 특별히 겐스트분이 계십니다 바로 도티님과 준비한 할로윈 럭키배틀을 할거구요 예 그전에 오늘도 이제 사누끝님과 즐기려고 할로윈 럭키블록으로 예 항상 저번에 말씀드렸던 스포키럭키블록으로 한번 원피스 럭키배틀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자 챙기세요 오늘 최강을 가리겠습니까 저희가 갑시다 아 아까 어떤 시청자분이 그러시는데 진호님 에이스 걸리면 내 별풍선 1000개 걸려있는데 에이스 걸리면 저한테 킥볼 치료티도 주자 라고 하시는데 음 알겠습니다 대신 1000개 쏘시면 제가 드릴게요 인정? 인정? 그 막 투표하잖아요 맨날 아니요 남의 킥볼을 쓰게 하실려고 하세요 갑시다 자 럭키보 아 이거 지금 꺼졌네요 다행이네요 아앙 자 됐고 화살을 써오다 하지마 어 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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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어 왜 벌써부터 능력 쓰고 그러세요 아카이누처럼 아카이누세요? 아카이누세요? 아니에요 니미했어요 그거 니미했다고 떴거든요 아니요 아 그래요? 어 이번에 호박 따로 된다 하늘에서 호박이 희한하네 이렇게 원래 자 28개 오셀럿 아미 자 자 이게 모두 오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저희가 그걸 넣었거든요 아하 스포키 그걸 못 넣었는데 어허 샷 오우야 여기 아미 오케이 나이스 헤드샷 왜케 아미가 잘 나오냐 오오오 다약한거 아이슬로우 어 나이스 헐 어 뭐야 타키 에이 타키 레전드다 레전드오즈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뭐야 뭐야 몇개 어 몇개 헤이크네 오 레전드오즈어 오 샷 뭡니까 어 무슨상황이었죠 몰라요 잊어버립시다 자 지금 여기 밖에 있는 럭키블럭은 깟.. 어 깨지말고 저희꺼는 뗍시다 오케이 으흠 자 스포키골렘 뭐야 아 이게 원래 이제 스포키골렘에 몬스터 나와야되는데 스포키 모드가 없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안나오나봅니다 네 원피스모드나 충돌이 나기때문에 저희가 뺐어요 아 아 뭐죠 자 이거 럭키블럭이 확실히 스포킷이 없다보니까 튕기는데 베리럭키블럭하고 얼럭키블럭은 버려주세요 그냥 네 네 그냥 빠른 진행으로 빨리빨리 깝시다 이건 최대한 네 자 주작이라야되요 자 오케 나이스 집신 오우 하컴해져 하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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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5개 쟤 되게 안나오는데 아 그래? 림 잘못했죠 뭐 쟤 에메랄드 쟤 하나도 안나왔거든요 어 뭐야 어 뭐야 오케이 좋아 이거 죽이고 osos 고마워 왜왜왜왜왜왜왜왜왘도왕 대박이요 좋아 아 아 왜 이렇게 안나오냐 어 저 맨 왜저래 어 뭐야 맨 왜이래 슬라임 엄청 큰데 어 뭐야 슬라임 왜이렇게 커? 어 대박 우와 슬라임 왜저래 와 닌 이거 슬라임 체력이 2천일 어 자이언트 슬라임 아니야 저거? 우와 짱 크다 어 저거 처음 봤어요 오 크다 이거 지금 럭키블러 5개가서 럭키블러 님 별로 안쳤잖아 에메라드 네네 맵에 있는거 한 번씩 다 캐세요 그거는 가끔씩 운으로 놀으로 나와 자 한 번 못썼습니다 됐구요 자 5개 현명한 선택이었다 아웃 자 갑시다 좀 챙겨서서가지고 자 자 자 4개 남았습니다 저는 3개 2개 2개 오케 아하 아무것도 안되네 저는 많이 나왔는데요 저 진짜 안나오는데 아 이렇게 그냥 맵에 있는거 한게 하나씩 캐세요 그냥 원래 님꺼니까 계속 다 캤어요 오오 박쥐타고 있어 거미가 아 뭔 포테이토야 나이스 좋았어 어 원 이즈러키 오오 나왔다 자 빠른 스피드로 없애는 나의 클라스 아 럭키포쇼 오오 갑니다 사람 손을 넣어서 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 질빡질빡한거 많이 나오셨네 오오오 어 없어드리고 저 화살이 쏴서 죽였대요 님이요? 님이 멍청한거죠 오케 저 닦았어요 님은요 저 지금 주위있는거 까고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어우 슬라임 봐 어우 극혀 슬라임 어우 슬라임 극혀 안대에에에에 좋아 이렇게 슈음으로 바꾸 빠른 스피드로 바꾸고 시키냐면 저는 와 근데 럭킹룩 진짜 많이 들어졌다 밖에 와 마녀가 마녀가 거미타고 나네요 대박 오케 안장 어 님아 어우 세상에 아 잘가요 님 어우 세상에 어우 어우 블레이즈 어우 아 님아 또 못기 자 됐습니다 자꾸 튕기길래 저는 이제 그만 깔겠습니다 아 근데 저 어떡하죠 저 많아봐야 에메라이드 10개있네 아니 왜케 안나오세요 아 그러게요 아 거지도 아니고 그지이세요? 잘하는게 없으세요? 아 뭐요? 자 됐고 자 5개 제가 좀 안하니까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 46개 와 7개있다 와 많다 진짜 짱많은 어 저 55개있네요 다이아까지 합치면은 자 여기 어디있으세요 제가 반세트 드리겠습니다 자 됐고 자 이게 클랜 클라스 차이 저는 이제 럭키 진호가 맞아요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럭키 가위가 맞기 때문에 근데 이건 진짜 리얼이에요 이제 뭐 어쩔 수 없어 이거 인정하시죠? 어 인정 그럼 럭키 가위가 맞습니다 이제 자 됐고 갚아서 사주고 자 좋았어 좋았어 노인정 인정좀 하세요 여러분들 좋아 노인정? 자 됐고 할아버지 할머니 자 키 하나 사주고요 아 돈이 딱 뜨네요 거의 자 다섯개중에 하나 놔줘야되는데 거의 저도 저도 3 아 쿠마랑 저는 아 저 쓸만한거 났어요 뭐죠? 코딱지 열매 코딱지? 어 님 코딱지 잘팠다네 근데 아 님 알아요? 네 지금 제 얼굴도 모르셔요 얼굴이요? 근데 님 코딱지 잘팠게 생겼을거 같아요 고지도 않고 생겼다가 뭐해요 일단은 이게 쓸만하거든요 아 이게 코딱지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 이용자가 콕딱지로 사용을 했어요 음 콕딱지 말자 콕딱지 볼탄 맞아 맞아 폭탄폭탄 열매 자 능력을 아주 효율적으로 못쓰던 예정에 아 그래요? 그러면 저는 콕딱지라 도르도르가 나왔는데 도르도르 쓰면 저분이 개털일거 같고 아닌가요? 포로로 열매도 있다 포로로 열매 계속 뽑아보자 어? 지키지키 열매 지키지키가 뭐죠? 그그그 콕시짓더라 술 먹는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 지키지키 져도네 하이하이라 도르도르 도르도르 아 쿠마는 사기인데 그 너무 사기라서 쿠마는 자 저는 이제 나머지 10개 다 뽑아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본보 본보 해볼까요? 네? 보무보무보 그게 뭐요? 콕딱지요 아 뭐 님 맘들어 하세요 아 근데 이게 좀 아 그리고 얘가 독보자비여가지고 독보자비 어딨습니까 포로로 열매 할까요? 그거봤지 막 여자 있는데 어 뭐 상관없고 아무거나 하세요 아 도쿠두쿠 할까 음 도쿠두쿠만 됐으니까 저는 오늘 어 아 이거 하겠습니다 노루노루빌 노루노루빌 아 네 능력하겠습니다 아님 그거 왜요? 그거 능력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한계의 클래스를 보여드린거죠 와 폐기 예 최소 폐황색 폐기 수준 네 자 검 들고요 자 열매좀 넣어줍시다 상대에다가 이렇게 저는 꺼낼게요 네 아 인벤토리 해도 안없어지나요? 안없어지지 않아요? 아 그래요? 그럼 뭐 아이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롤롤을 한번도 써본적이 없는데 네 어떻게 써야될 아 됐습니다 저는 아 됐습니다 저는 그러면 저한테 TP 하세요 다 세팅만 네 자 비교관 삼줄꺼한테 자 갑니다 이제 한 번씩 써봐야되겠다 니 무슨 능력이라고요? 포로를 그 네거티브 어 그거 그거 아니에요? 아 갑옷이 다 날아갔구나 샀는데 잠시 죄송합니다 갑옷을 사 양초양초 열면 왜 이렇게 끝이죠 솔직히 얼마나 좋은데 그게 그럼 검 주는게 사기야 인정? 네 검이랑 그 막 뭐였지 이게 좁은 맵에서는 진짜 치명적이에요 자 하이튼 오늘 그러면은 자 폭시대 누구죠? 폭시대 그 네거티브 쓴 여장이가 이름을 뭐더라? 뭐였지? 하이튼 자 늙은이린 빔 대 유령대결 갑니다 출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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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소리하며 한 번 나중에 써보겠습니다 뭐 어딨어 이런 평으로 보고 어디계세요? 아하고 보이죠 쏘고계세요 들을깨시리 코딱지로 누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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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마치기 힘드네 어우 이게 마치기가 힘드 glaze 오오오오오 김오찌 오 좋아 오오오오오오오 어 휴 어이구 너랄으리 휴쓱 아 이거 무슨 물이 왜개 pueda 오 안죽지 어 지 얼굴이같은거 노노라라 폐하다 폐탈폐탈 melan recommend 노르르랴 오케이 수고하아- aesthetics 오오 MIK selected 뭐든 수고하세요 느리누리뱀 너무 안졌네요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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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한번더 빠졌다 나이스 진오..진오 자유의용건 수기야 느리누리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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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지마 나오지마 노르누리뱀 노르누룸이 진짜 상상이상으로 완전 느려져요 오 님무암 어어 느리누리뱀 오케 오케 나이스 게이드야 어 어 어 오케 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노르누빔 노르누빔 나이스 노르누빔 좋아좋아 클라스죠 예 이래저래 가뿐하게 발랐습니다 에이 와이쮬 오르누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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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팩이죠 주세요 팩이 없으세요? 잠시 영상좀 살orno 자 갑시다 2회차전 자 1대1 선제 승부구요 자 느린느 limited 네 psychology 너무 느려요 나의 라임을 맞춰서 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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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자 준비 리허즈차차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북을 바꿉니다 자기 느리죠 느리 느린 기분인데 어 어 이거 맞으면 그거 되네 뭐야 맞으면 없는데 끌 어 어 하 아 하 아 내가 3주권 때 맨날 져가지고 어 뭐야 맨날 자빡했어 어어어 어 어 어 잠시만 잠시만 이거 그냥 질수가 없지 어 어 어 그냥 못지지 그냥 못지지 36권식이 어? 아 오 맨날 뿌셔서 아 이거 지겠다 아 지겠다 지겠다 아 좋아 아 좋아 어 어디갔어 오케이 어 어디갔어 아 아 뭐 패승승 패승승 와 진짜 와 레전드 조아주 레전드 레전드 쩔 레전드 느리누리빔 레전드입니다 형님들 클라스죠 그냥 이거 한번 그냥 싸워보실래요? 다시한번? 아니 제가 이겼다고 치고 그냥 한 번만 더 한번 싸워보실래요? 와 진짜 제가 먹어볼게요 아니 그걸 왜 맞아요 많이 맞아봐서 일단 오세요 일단 이게 마우스도 빨라지 그 뭐지 줌이 줌이 되니까 시점이 마우스도 빨라지고 해가지고 안맞춰져요 네 확실히 제가 이제 PVP 좀 잘해졌어요 혹시 인정 그거는? 조금 잘해졌죠 확실히 제가 제가 한 3점 자 이제 오세요 아 팩이요 상륙구님은 이제 안되요 패승승? 일단은 승리는 제가 할거에요 개허점 상륙구 야 야이 이거 내가 어 자 준비하시고 자 이거 이제 보너스판입니다 그냥 369한테 그냥 뭐 그냥 뭐 한번 이겨봐라 예 하셨죠 네리네리 한번도 안맞습니다 이제 아 방금 방침하다가 맞았는데 갑니다 잠시만요 이런 부분을 왜 죽여줬지 잠시만요 안맞는게 핵심인거같아요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아 근데 둘다 맞어버려가지고 369님은 이제 저를 못내겨요 예 패생승 패생생 오 피해 쑥쑥 일단 저는 아까 저기서 선인장을 챙겼기때문에 아 맞았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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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 오케 오 토르 목돈 아 잠시만 와 이거 슬로우가 너무 습크다 이거 점프안하면 아예 안움직여요 그래 누림누림이기죠 어 오 어 또맞았어 누림누림 와 거의 백발백중신호 수고하세요 39님 뭘수고해 뭘 으으으으으으으 아 그니까 내가 지금 실수했어 와 이거 진짜 와 님 한건 진짜 맞아봐요 와 이거 최감이 뭐 마지막은 어차피 제가 이긴거라서 음 막판은 그냥 보너스게임으로 제가 한번 봐드렸습니다 와 이거 진짜 저쪽으로가 여보세요 와 이게 마져보니까 하으으으으으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늘은 자 레전드라게 레전드죠? 함께 제가 깔끔하게 웃으겠습니다 호호TV의 느린느린 비밀 한방송은 뭐 원피스 럭키배틀 재미있게 봐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구요 예 369님 채널도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걸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